야! 야! 여리고! 너나 잡혀 죽는다! 뭐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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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이고! 아이고! 차!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니? 지훈아! 네? 할머니 이것 좀 먹게! 아이고! 할머니 좀 까봐라! 뭐해요? 아니 할머니! 그걸 어떻게 껴요? 예! 부엌에 가서 무겁고 두꺼운 거 좀 가져가 봐! 무겁고 두꺼운 거요? 응! 아! 아니 그래 박봉아! 공감해 가서 망치든 가져가 봐! 응? 네! 야 박봉아! 안 간대! 어머나! 얘 진짜 많이 흩어지지 않고 잘 깨지네! 헉! 우와! 그러게요! 난요! 사람들이 왜 책을 갖게 하라고 그런지 몰랐는데 진짜 이 책이 쓸모가 많테니까요! 할머니도요! 잠 안 오시면요! 이거 빌려 드릴게요! 이거 두 장만 읽으면 완전 푹 자요! 어! 그리고! 여기요! 이렇게 딱 대면요! 얼마나 편한데요! 헉! 그리고! 어! 맞아! 이렇게 하면은요! 근력운동도 되고! 근데 누나! 책은 읽으라고 있는 거 아니야? 읽지! 읽기도 하는데! 뭐 다른 쓸모도 많다는 거지! 흐흠! 응! 얘! 너는 내 손녀지만 아주 그냥 멍청! 아휴! 아휴! 그러잖아 그냥! 미스스 궁은 그냥 언제 오는 거야 그냥! 연천지 그냥 어디 가가지고 그냥 아휴! 정말! 그냥! 아휴! 나도 보고 싶다! 할머니 호두 되게 좋아하는데!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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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추워!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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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워!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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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네는 밤새 술을 먹은 건가? 그러니까 그냥 수주 정병이! 아니 술을 그냥 많이 먹는다는 거지!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아휴! 아휴! 어제 그 임찬이 알지! 임찬이를 만났거든! 그래 그냥 올라오라고 그랬어! 근데! 12가지 넘어가지고! 그 동준이 알지! 내 동창! 그 놈이 온 거야! 그래서 딱 한 잔만 하자는데 내가 안 된다고 그랬지! 근데! 아휴! 자기가 이혼했대요! 그래서 그냥! 걔를 그냥 두고 올 수가 있어야지! 그게 말이 돼 지금! 내가 딱 끊으라고 그랬지! 아휴! 어쩔 수가 없어! 뭐가 어쩔 수가 없어! 엄마! 미안해! 화내 화내지 마! 화내! 가서 씻어! 열희봉! 아휴! 또 왜! 아휴! 야! 야! 거기다! 거기다! 예!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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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희봉! 거기다! 야! 열희봉! 뭐 하는 거지? 운동하나? 둘 다 엄청 빠르다! 열희봉! 열희봉! 큰 딸이라는 게 아주 못생겨가지고 응? 술이나 맨날 포마시고 다니고 큰 딸이라는 게 지 엄마 구박이나 하고 응? 싹! 통머리 없이 그냥 굴고 말이지 응? 마음에 드는 놈이 하나도 없어 궁상 아휴! 아휴! 그래도 이렇게 사진 보고 응? 속 시원히 말하니까 그래 마음은 편안하다 웃지마 자기만 편하게 숨어 하.. 이걸 정말 몰라? 어려운데? 6 곱하기 5가 뭐야? 41인가? 넌 정말 멍청한데 착하니까 괜찮아 지금 나 칭찬해준 거야?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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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알아듣네 네 잘하셨습니다 열희봉! 어? 어? 가봐주지 않겠어 열희봉 뭘 잘했다고? 얘 너희들 어머 또 욱하려고 그랬죠? 도저히 못 참겠죠? 아니야 도저히 못 참고 야 야 야 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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